자 그래서 먼저 단어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 보카 2-1 응? 아 여기가 아니구나? 잠깐만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크 B I K E K 그 다음 Have A V E K Bell B E L L K Cap C A M F E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. 그 다음 Teddy Bear Bear 많이 해보세요 B E A R O K B B B B O O O O L 아니구요 보입니다 음..이건 뭐죠? 오 오 이건? 스몰 그래서 ALL이 무슨 소리낸다? 오 오 소리냅니다 아이 아이구요 돌 D O L 오케이 얘는 O L L 이구요 얘들이 들어있는 보카 2에 1 보카 이제 2에 들어가서 해야되요?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이헤브어 크레온 아이헤브어 크레온 아이헤브어 크레온 그래서 크레파스 크레온 셀 수 있나요? 네 오케이 셀 수 있는데 하나니까 문장에서 뭐를 써야 됩니까? 어 어 를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개 갖고 있으니까 왜? 뭐 두고갔나? 네 아이헤브 아이헤브 크레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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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? 아 왜? 뭐 두고갔어? 두고갔나? 뭐 뭔데?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? 전화기? 오케이 그 다음 아이헤브어 아이헤브어 볼 볼 스펠링 B-A-L-L 입니다 아이헤브어 오케이 근데 여러개 갖고 있으니까 아이헤브어 볼스 아이헤브어 아이헤브어 볼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? 하지만 아 아 무섭 아 볼스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6가지 질문중에 왓 왓 저 무엇을 갖고 있니? 공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겠어요? What do you have?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 속에 애가 또 들어갑니까? What이 돼서 앞으로 갔잖아요. 무엇을 갖고 있니? 공 갖고 있다. 그래서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묻는다? What do you have? What do you have? 뭐 갖고 있니? I have balls. 이 대답 듣고싶어요.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? What? Do you have? 똑같죠? 얘도 이름시구요. 무엇 하나의 공. 얘도 이름시구요. 무엇 공들. 무엇 갖고 있는데. 됐습니까? 계속해서. I have a do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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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여러 개 갖고 있니깐? I have dolls. 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그래서 쉽죠? 쉬운데 왜 틀려요? 뭐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구요. 오늘은 쉬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잘 복습하세요. 그 다음에 웅진 보카 투어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. 이제. 네. 오케이. 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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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